내 얼굴 보여? 나 잘생겼지? 서강주? 지중돈 회장님의 국회장 꺼져 시각장애인이라고 귀족할 필요 없어 용감하게 살아 나 너 안중에 없거든 너 나랑 잘래? 나 돈 없는데? 누가 한 침대에서 자는데 더치페일 아냐? 넌 그래? 그랬어? 나 맘에도 없는데 네가 자자고 해서 잔 거야 너 불쌍해서 아 이리야 이것같아 12억원이야 아 이리야 아아 개수장 어지러워 좋아했어 가지마 이 새끼가 야 그떡없지나? 다시는 유다람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나뿐